오늘 제가 할 것은 저기 보이는 호수에서 물을 퍼와서 현미경으로 볼 겁니다. 안에 무슨 생명체가 사는지. 이제 물을 퍼러 갑니다. 달려라! 달려라! 하니! 그쪽 올라갔죠. 그 위로쪽.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제 슬라이드글라스에 올려 현미경으로 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여러 원생동물들과 편무류, 미세물 사체, 배설물들입니다. 물론 흙도 있죠. 똥글똥글한 소형 원생동물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군요. 투명한 뱀같은 것이 보이네요. 이것은 선축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듣던 동물블랑크톤의 한 종류입니다. 물벼룩으로 보이네요. 오! 방금 보셨나요? 클롤렐라로 보이는 작은 원형 세포를 빨아들여 삼켜버리네요. 이 동물 플랑크톤을 확대해서 자세히 봅시다. 호흡 때문인지 소화때문인지 많이 꿈틀거리네요. 저기 주황색 점 하나가 마치 눈처럼 보입니다. 짚신벌레로 추정되는 또 다른 플랑크톤입니다. 저수지 속 미생물들이 움직이는 모습, 미생물들이 미생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세계를 보는 듯하군요. 또 어떤 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재밌을까요? 감사합니다. 아멘